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디오리진 msd 라인업의 hg 짐 숄더캐논 미사일 포드 장비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인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이었고 발매 정가는 27,600원 입니다 이 제품이 짐은 하나만 들어 있고 장비를 선택형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아트에도 바로 미사일 포드 장비 형태의 짐과 숄더캐논 형태의 짐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구요 부가적으로 하이퍼 마축함 무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장착한 짐의 모습을 박스아트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옆면 살펴보면 숄더캐논 장비를 장착한 짐의 뒷모습 그리고 숄더캐논과 미사일 포드를 각각 장착한 짐의 앞모습 이미지들이 나와 있구요 짐의 설정에 따른 간략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기동전사 건담 디오리진과 쿠크루스 도안의 섬 세계관에서 나오는 이 모빌슈트 계보들의 설정 이런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msd 모빌슈트 디스커버리의 약자인 이런 설정이 나와 있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박스 옆면에는 미사일 포드 장비와 숄더캐논 장비를 한 짐의 무장에 대한 명칭 이 제품에 포함된 무장과 잉여 파츠 마킹실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살펴보면 첫번째 레드컬러, 옐로우컬러, 옥색에 가까운 푸르딩딩한 컬러, 클리어 그린까지 멀티컬러로 구성된 A 런너가 있구요 내장 프레임을 구성하는 건메탈 컬러의 B 런너, 무장 파츠로 구성된 C 런너, 외장장갑을 구성하는 D 런너 한 쌍에 역시 같은 컬러의 E 런너도 들어있고 숄더캐논과 기타 부품으로 구성된 H 런너까지 총 7장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폴리캡도 들어있고 빈사벨 이펙트 파츠도 한 쌍 들어있습니다 색분할용의 스티커도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절 부분에 붙이는 부분하고 미사일 포드에 미사일을 표현하는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마킹실도 동봉되어서 코션 마크나 넘버링 등의 실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서, 설명서 앞면에는 박스 아트와 동일하게 짐들의 모습이 나와있고요 하단에는 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짐과 숄더캐논을 장착한 짐의 모습이 차례대로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각 장비를 장착한 짐의 무장에 대한 설명들 하단에는 마킹싱을 붙이는 설명서도 나와있고요 설명서 내부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게 숄더캐논이나 미사일 포드 장비형 둘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재설정이 가능하다 이런게 보이고요 요렇게 각 장비에 따른 조립 설명이 나뉘어져 있는게 보입니다 무장 조립하는 내용도 나와있는데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무장이 상당히 많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갈 길이 머니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마커 흘려놓는 먹선팬 그레이를 사용해서 런너제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디오리진 키트들이 HG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패널라인이 상당히 많아서 먹선 작업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 미사일 포드에 붙이는 스티커가 무려 26개 입니다 저는 스티커 26개를 붙이고 있을 시간은 없어서 건담마커 EX 로얄 메탈릭 레드를 사용해서 미사일만 살짝 부분 도색해 주겠습니다 미사일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그냥 상판을 덮는 정도로만 이렇게 칠해 주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대충 했는데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립은 몸통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다양한 관절 구조에 색분할까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서 시작부터 조립하는 재미가 뛰어납니다 이 가볍게 몸통 파츠 먼저 완성됐고요 이게 도대체 왜 짐의 백팩에 버니어가 5개나 들어가는지 이거 뭐 양산형인데 이럴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빔사벨도 조립해 주고 숄더캐논도 조립해 주고 제가 마커 칠하다가 이렇게 실수한 부분은 건조 후에 이쑤시개로 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없애줬습니다 일단 제품명에도 숄더캐논 미사일포드 장비형이기 때문에 숄더캐논 형태로 먼저 조립해 주겠습니다 이제 머리 조립할 차례고요 스티커를 2장 붙이고 클리어 파츠 껴줬더니 머리 조립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허리 조립할 차례고요 고관절 슬라이딩 기믹도 들어있고 고관의 V자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허리 파츠도 완성됐고요 어깨 파츠 조립을 마친 뒤에 바로 팔 파츠 조립에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인 관절을 조립한 다음 외장 장갑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접합선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참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왼쪽 팔목에는 게틀링건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면 양쪽 팔은 조립 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발 파츠 한 쌍 조립을 해 주고요 무릎 관절을 조립한 다음에 외장 장갑을 더 씌워주는 형태로 다리 조립을 하게 됩니다 역시 무릎 관절과 발목 커버 쪽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마무리 해 주고요 양 다리는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무장조립 첫 번째 전기형 빔 라이플을 먼저 조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장인 전기형 빔 스프레이건을 조립해 주고요 나머지 스프레이건도 조립해 줍니다 하이퍼 바츠카 조립할 차례고요 확실히 무장을 좀 과하게 챙겨 줬다는 요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마지막 무장인 실드 팔에 장착하는 조이트 부분이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서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HG 짐 숄더 캐논 장비 미사일 포드 장비 조립을 마쳤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G 신제품 짐 숄더 캐논 미사일 포드 장비 제품 완성해 봤습니다 가조리 먹성과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작업했고요 역시 동봉된 마킹 씨를 추가로 붙여서 완성을 해 줬습니다 촬영을 같이 병행하면서 조립을 한지라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외형, 외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체의 베이스 모델이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이었던 HG 모로코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로코 짐의 소체에서 색상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반판으로 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쪽에 이 카메라를 스티커 처리해 줬고요 클리어 파츠 안쪽에 패널 라인이 있어서 입체감이 더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가슴 파츠 쪽에도 부품 분할로 이렇게 빨강 노랑 회색 색 분할이 잘 된 모습입니다 하체도 고관의 V자 이쪽이 부품 분할로 색 분할이 된 점 이게 오리진 건넘도 안해준 파츠 분할인데 지음은 또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팔 쪽에 보시면 오른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왼팔에는 개틀링건이 장착된 요런 차이점도 보이네요 다리 쪽도 보시면 세밀하게 패널 라인이 파져 있고 접합선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몰드로 설계된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판이 한정판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한정판 답다는 느낌이 드네요 발도 조립 자체는 간단했지만 파츠 분할도 확실하고 가동 범위도 넓어 보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옆모습도 보시면 팔꿈치 옆에 관절 부분에 스티커 처리된 부분 무릎 옆에 관절 부분이랑 발목 커버 옆에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등에도 백팩을 장착할 수 있도록 콩이 두 개 파져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팔 뒷면에도 접합선을 따라서 몰드가 파져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리 뒷면에도 패널 라인과 몰드가 잘 짜져 있고 이 종아리 쪽에 접합선이 나오긴 하네요 이 접합선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품질의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커버에 이 동그란 부품이 잘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가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순간접착제로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완성된 모습에 마킹실을 붙여준 모습이고요 마킹실을 붙여주고도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설명서에 보셔도 마킹 스티커를 자유롭게 써라 스티커 여백을 재단해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마킹실들 여기 막 넘버링 실들이 많은데 이렇게 남은 실들은 다른 킷에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과도하게 부진 경향이 있긴 한데 확실히 정보량이 많아 보이니까 기체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짐은 멋집니다 자 이제 가동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가동 범위 보시면 목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쭉 내리면 상당히 많이 숙여지네요 뒤로 젖히는 부분도 뭔가 이게 파츠가 빠질랑 말랑 할 정도로 최대한 각도로 만들어 주면 이 정도까지는 젖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 어깨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폴리캡을 감싸고 있는 이 가동부가 하나 더 있어서 팔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내부 관절이 돌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 어깨를 올릴 수 있고요 물론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어깨 장갑 옆에 보시면 슬러스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또 별도로 가동이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팔은 기본적으로 90도 정도까지 옆으로 올릴 수 있고요 팔 상박 기준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팔을 접는 각도는 오 역시 오리지니다 팔 장갑을 맞물릴 수 있는대로 끝까지 이렇게 180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 손목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 스윙 충분한 가동 범위로 보여주고요 허리 관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굽혀지고 뒤로 하는 건 이렇게 앞이 벌어지지만 역시 많이 젖힐 수 있고 좀 흉측하긴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나름 길게 연장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과도하게 까지 앞으로 굽히면 90도 가까이 접어줄 수는 있는데 다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듯 하고요 뒤로 젖혀주는 것도 앞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볼 조인트로 연결된 축이 이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뭐 허리 회전 시에도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이제 스커트 부분 살펴보시면 전면 스커트에 이 가운데 연결 부위를 잘라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갭해도 되고 다른 장갑과 맞물리긴 하지만 나름 회전도 잘 됩니다 후면 스커트는 고정형이라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리 가동 범위 살펴보면 다리는 축관절로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고 고관절 내부에는 이렇게 스윙형 가동 기믹이 있어서 다리 위치를 앞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어서 가동 범위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다리 쩍벌은 이렇게 180도 정도로 잘 벌려지고요 허벅지 상박 기준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다리 접는 각도는 놀랍다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장갑이 맞물리는대로 한 개까지 접혀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접을 때 이렇게 프레임이 연계되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이런 기믹까지 또 짐에 넣어줬습니다 종아리 뒤쪽에 보시면 커버가 전개가 돼서 내부에 버니어가 보이는 이런 해치 오픈 기믹도 들어 있습니다 발목도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발목을 앞뒤로 접었다 폈다 해줄 수도 있고 발끝 부분도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줄 수 있는 이런 기믹 또한 들어 있습니다 발목 커버는 앞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움직여 줄 수는 있습니다 숄더 캐논이나 미사일 포드 모두 기본 백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짐의 백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버니어가 5개나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옆에 달린 버니어는 고정형이지만 뒤에 달린 버니어 3개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제 숄더 캐논 장비를 장착한 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 숄더 캐논을 장착하고 반대쪽에는 빔 사베를 장착한 형태의 백팩을 등에 결합해주면 되고요 숄더 캐논이 이 백팩에 빈틈없이 결착되지는 않는데 이게 전에 오리진이나 도안에서 온 퍼건에도 요런 형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좀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잘 빠지게 돼가지고 좀 뭔가 상당히 아쉽네요 숄더 캐논은 또 백팩하고 이중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가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앞방향을 지향하거나 그냥 대기 상태에 뭐 이런 식으로 포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미사일 포드 장비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숄더 캐논과 빔 사벨을 분리하고 양쪽에 미사일 포드 장비를 장착한 다음 지메 등에 다시 결합해주면 됩니다 양쪽 사이드 스커트에 동봉된 미사일 포드 장비를 또 결합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봉된 빔 사벨 거치대에 빔 사벨 두개를 꽂고 후면 스커트에 있는 홈에 장착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백팩에 장착된 미사일 포드 장비 역시 숄더 캐논처럼 이중 관절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시 가동 범위가 한정된 관계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남는 정크 파츠가 있는데 그나마 쓸만한 파츠로는 이렇게 퍼스트 건담처럼 빔 사벨 두 자루를 백팩에 장착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교체형 손 파츠가 제공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주먹 손 파츠 한 쌍 라이플용 손 파츠 한 쌍 편손 파츠 한 쌍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먹 손 파츠는 기본 포징이나 빔 사벨 하이퍼 바추카 등을 들 때 사용되고요 라이플용 손 파츠는 전기형 빔 라이플이나 전기형 빔 스프레이 건 일반 빔 스프레이 건 등의 무기를 장착할 때 사용됩니다 네 이 제품 첫 번째 무장으로 오리진 퍼스트 건담에도 들어있는 전기형 빔 라이플이 들어있습니다 조준경 부분이 스윙이 되는 기믹이 있고요 양손 포징을 위한 손잡이도 개폐할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라이플용 손 파츠와 결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손잡이 반대쪽에 후면 스커트에 장착할 수 있도록 조인트 파츠를 꺼내서 뒤쪽에 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장인 전기형 빔 스프레이 건이고요 전기형 무장들이 확실히 소형화 전이어서 그런지 좀 큼직큼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장 자체에 별도의 기믹은 또 따로 없고요 라이플용 손에 결합해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무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짐이 들고 다니는 일반적인 빔 스프레이 건이죠 확실히 앞서 소개한 전기형보다 소형화에 성공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 무장 역시 라이플용 손에 결합해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무장 이것도 역시 퍼스트 건담이 드는게 익숙한 무장인 하이퍼 바주카입니다 역시 조준경이 스윙되는 이런 기믹이 있고요 뒷면에 고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라이플용 무기와 달리 바주카는 이 주먹손과 결합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어깨에 걸치는 자세로 코징을 취해줘야 됩니다 하이퍼 바주카는 역시 조인트 파츠가 동봉되어 있어서 조인트 파츠에 꽂고 전기형 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후면 스커트에 홈에 꽂아서 이렇게 거치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기인 빔 사벨이고요 동봉된 빔 사벨 이펙트와 결합해서 주먹손에 바로 꽂아서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장인 실드고요 실드 안쪽은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믹이 있고 손잡이도 스윙이 가능하고요 팔뚝에 장착하는 조인트용 파츠도 이중관절로 이렇게 회전 개폐가 가능한 기믹이 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주먹손 파츠에 손잡이를 결합해준 다음 이 조인트 파츠를 팔뚝의 홈에 결합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 실드에 연결시 주먹손에 손등 파츠가 엄청 잘 빠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보이게 잘 가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적 코팅으로 이 결합 부위를 좀 빡빡하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드는 백팩에도 또 거치해줄 수 있는데요 이 숄더 캐논 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캐논과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설명서 상으로도 숄더 캐논을 제거해주고 백팩의 홈에 실드에 조인트 파츠를 결합해서 장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스탠드와 결합할 때는 하단에 있는 스탠드 연결용 홈이 있어서 별매인 액션베이스 등의 스탠드를 결합해서 전시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건담 디오리진 MSD 라인업 인 HG 짐 숄더 캐논 장비 미사일 포드 장비 제품 소개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오리진 MSD 라인업이 기본 우주세기의 이런 모빌 슈츠 설정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깐 이 제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투박한 우주세기 짐과는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의 짐인데요 지난번 쿠크루스 도안의 선 버전 건캐논에 이어서 주역기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 열기가 제법 뜨거운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물량이 별로 안풀려가지고 발매일 오전에 품절이 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름도 숄더캐논 미사일포드 장비 선택형이듯이 기본적인 선택 장비 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무장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러한 무장들을 확장세수로 좀 따로 내주고 소재를 좀 많이 찍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제품 추천은요 디자인 프로포션 나무랄 데 없고 가동성도 좋고 무장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지임치고 좀 비싼 것 같지만 품질과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무랄 데 없는 가게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물량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를 못하니 왜 서지를 못하니 왜 서지를 못하니 왜 서지를 못하니 아 또 숨프게 만드네